안녕하시죠? 날씨가 이제 조석으로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번을 그려드립니다 도식 물론 남자분들은 화장을 안 하셨죠 화장기 없는 순수한 몸 모습입니다 코며 눈이며 눈매며 특히 이분은 특징이 턱이 좀 부드러우시네요 그리고 이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? 이분의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어요 별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침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소개해 드릴만한 어떤 내용이 저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? 전화번호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기차의 전화번호는 칙칙폭폭입니다 그 지역번호 하다가 칙칙폭폭만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전국에 있는 기차역의 전화번호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? 은하이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차가 갈 때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고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칙칙폭폭 칠칠칠팔팔입니다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담아놓으시면 작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